안녕하세요 아베마 시청자 여러분 피크타임의 팀 일곱씨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탑6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파이널 무대까지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 일곱씨에게 매일매일 투표해주신 많은 팬분들 정말 아이시대로 제이 아베마 대 밑대 쿠다사이 안녕하세요 아베마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피크타임의 팀 여덟씨입니다 먼저 제가 토프로 6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스! 지금까지 많이 투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 아베마 대 밑대 쿠다사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베마의 여러분 저희는 피크타임의 팀 GTS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탑6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아직 무대 많이 많이 사랑하고 더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투표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이 아베마 대 밑대 쿠다사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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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탑6에 오르만큼 파이널 무대를 저희가 아주 멋있게 장식할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둘 셋 제이 아베마 대 밑대 쿠다사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베마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팀 이십씨입니다 저희가 이제 TOP6에 뽑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저희 이십씨를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이 아베마 때문에 구다사이 아이시트루 아이시트루 안녕하세요 아베마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피크타임의 팀 이십사씨입니다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아주 큰 응원과 사랑으로 TOP6에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 이제 파이널만 남은 무대에 최선을 다해서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투표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 방송까지 저희 팀 24시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의 아베마で 見てくださ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